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혜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콜라겐 떡볶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왠지 콜라겐이라고 하면 살이 안 찔 것 같고 칼로리가 낮을 것 같고 피부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저도 그런데 그래서 콜라겐 떡볶이 기본인 빨간 맛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렇게 콜라겐 떡볶이 까만 맛 깻잎향 떡볶이 이거는 저에게 주는 서비스 왜냐면 채소가 들어가면 조금 더 세 가지 요 친구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떡볶이를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갈까요? 저는 이 떡볶이 세 개를 한꺼번에 요리할 거예요 skipped 잠시 후, 이 떡볶이 좀 더 좋아져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콜라겐 떡볶이 매운맛 친구이고요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콜라겐 떡볶이인데 그 까만 맛.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그 깻잎 향이 나는 떡볶이입니다. 일단 기대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이렇게 길어요 떡볶이가. 이거 깁니다. 그리고 일단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탱탱한 느낌이 있어요. 먹어볼게요. 어우 매워요. 여러분 많이 맵네요. 솔직히 맵습니다. 아까 불 표시가 3개가 되어 있었는데 왠지 알 것 같아. 어우 눈물 나와. 맛있게 매워요. 맛있게. 쫄깃쫄깃하고 쫀쫄하고 탱탱해요 떡볶이가. 그리고 어무. 어무. 맛있다. 매우니까 이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까만 떡볶이. 이 친구. 오오오오오. 이 친구도 콜라겐 떡볶이여가지고. 이렇게 댕글 댕글 댕글하고 쫀쫀합니다. 이거는 짜장면 맛이야. 아기는 짜장 소스를 짜장면을 쳐다니고. 그냥 떡볶이 자체가 다 맛있습니다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자 그다음 깻잎이랑 품은 떡볶이. 깻잎향을 품었다고 하니까. 이렇게 소스를 두렵고 그리고 프레이크를 묻혀서. 갑니다. 음. 오오. 진짜 깻잎향을 품었어. 이렇게 소스. 아 맛있다. 이거 밥 비벼 먹고 싶다. 깻잎향이 소스에 가득 배어있어가지고. 밥 말아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3개 다 맛있어요. 전반적으로 떡볶이 양이. 2인분씩이라고 했는데. 둘이서 먹어도 배고를 것 같아요. 양이 많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요리를 끝낸 지. 한 10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이 요렇게 퍼지지 않고 살지고 탱탱합니다. 이거 진짜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 맛입니다. 소스 진짜 잘 맞췄다. 근데 확실한 건 얘가 매우니까 매운 거 먹고 짜장으로 중화시키고. 그 다음 다시 매콤스. 매콤 짜장 매콤. 요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탄생의 궁합이에요. 얘 진짜 밥 비벼가지고 김치 딱 올리고 먹어보세요. 그냥 한 공기 뚝딱입니다. 진짜 맛있어. 이 떡볶이 콜라겐 떡볶이들의 판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 아니면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.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떡볶이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.